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호수입니다. 오늘은 이번 가을에 남자가 꼭 가지고 있어야 할 필수 아우터들을 싹 소개시켜 드리고 브랜드 추천까지 간략하게 총정리하는 영상이에요. 와 여러분들이 이번 가을에 아우터 먼저 구매하면 좋은데요. 신상을 딱 내놓는 시기여서 프리오더 기간이라고 좀 세일해서 구매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굵직굵직한 아우터부터 구매를 해두면 그에 맞는 이너 상의도 구비해두기 쉬우니까요. 이번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아우터가 무엇인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는 대학생 필수템 트러커 자켓이에요. 이렇게 푸른 데님으로 된 것은 청자켓이라고도 하죠. 부담없이 적당히 꾸민 느낌을 줄 수 있어서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아우터라 첫 번째로 소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도메스틱 브랜드에서 좀 기장을 전체적으로 크롭하게 내놓는 게 많아요. 상의가 짧고 하의가 길어 보이게 코디가 가능해서 비율이 좋아 보입니다. 좀 어울리는 체형 같은 경우에는 데님 자켓 특성상 좀 탄탄하고 두께감이 있다 보니까 오버핏으로 나오면 마른 체형을 보완하기에 좋고요. 어깨가 어느 정도 있고 좀 덩치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어깨가 정피스로 딱 떨어지는 거 있죠. 이런 것도 예쁘게 소화가 가능합니다. 캐주얼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덩치가 좀 있으신 분들도 어색하지 않게 녹아들 수 있습니다. 트러커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한테는 청자켓하고 흑청자켓을 추천을 드릴게요. 청 색깔 아우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청자켓을 먼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내가 코디에 자신이 없고 뭔가 기본적인 아이템이 별로 없다 하시는 분들은 흑청 색깔이나 아니면 블랙 다 어울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디를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꾸미고 싶다 하는 날에는 정핏 구부 슬랙스랑 매치하면은 포멀한 남친룩으로 매치할 수 있고요. 내가 편하고 트렌디하게 매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즘 유행하는 와이드 슬랙스랑 매치하면은 편안해 보이면서도 스타일리시한 코디가 가능해요. 정말 실패 없는 남친룩 청자켓 코디예요. 또 이제 데님이랑 매치할 때는 두 가지로 나누어요. 아예 이 똑같은 색상의 청바지를 매치해서 세트로 입는 것처럼 청청 코디를 하는 게 있고요. 블랙진 있죠. 그거랑 매치하면은 좀 쉬운 청청 코디가 가능해요. 전혀 위화감도 안 들고 무난하게 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 코디로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교 다닐 때 부담없이 입고 가고 싶다 하시면은 그레이 블랙 색깔의 조거 팬츠 아니면은 유틸리티 카고 팬츠 이런 종류랑 매치했을 때 시너지가 정말 좋거든요. 좀 스트릿하면서 캐주얼한 느낌을 낼 수 있는 그런 코디가 가능하겠죠. 신발 같은 경우에는 조거 팬츠랑 매치했을 때는 컨버스 하이 아니면 반스 뉴발란스 이런 종류의 신발을 추천을 드리고요. 구부 슬랙스나 와이드 슬랙스 같은 경우에는 더비 슈즈나 첼시 부츠 이런 종류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면바지랑도 정말 잘 어울려요. 베이지 브라운 계열 이런 거와 엄청 시너지가 좋으니까요.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컨버스 하이 조합 다른 트러커 자켓도 구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지로 된 거 같은 경우에는 하의도 똑같이 매치를 해서 셋업으로 입으시는 분들도 많고요. 내가 남친룩 깔끔한 코디만 자주 입는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트렌치 재질로 된 트러커 자켓을 추천을 드릴게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재질이 주는 고급스러움 때문에 그런 룩에 잘 어울립니다. 기본템은 아니에요. 요즘 미니멀 코디가 정말 강세잖아요. 지금 디테일이 보시면 전체적으로 깔끔해요. 단색이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트러커 자켓이 아니라 스냅 버튼 자켓인데 입었을 때 실루엣이 똑같습니다. 미니멀 룩을 좋아한다 하시면 코스에 있는 스냅 버튼 자켓을 추천을 드릴게요. 청자켓 같은 경우에는 모디파이드 브랜디드 이렇게 두 개를 입문으로 추천드리고요. 더 자세한 리뷰를 제가 댓글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블레이저에요. 블레이저는 멋져 보이고 싶을 때나 좀 중요한 자리, 결혼식 등등 꼭 있어야 되는 남자의 필수템이어서 꼭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패션의 입문 단계라서 블레이저를 입는 게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오버핏 블레이저를 추천을 드려요. 영한 느낌이 들고 캐주얼해서 부담없이 데일리로 입기 좋거든요. 어깨에 대부분 패드가 들어가가지고 매소한 체격을 보완해주기가 정말 좋아요. 좀 마른 사람들한테 잘 어울리는 건 팩트입니다. 블레이저가. 좀 이제 체격이 있으시고 그런 분들은 면 블레이저 있죠. 좀 캐주얼하게 나와서 아메카지 클래식 쪽으로 입어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코디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좀 중요한 날에 입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구부 슬랙스나 와이드 슬랙스 그렇게 매치해주시면 그 셋업 코디로 맞출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보통 평상시에 입고 다니는 코디를 제가 말씀드리면 좀 어두운 톤 중청에서 진청 사이에 청바지를 매치해주시면 같은 단정한 느낌이 들어서 잘 어울립니다. 거기다가 이너는 화이트 티셔츠를 매치해주시고요. 신발 같은 경우에는 뉴발란스, 컨버스 이런 남친룩 데일리 스니커즈를 추천드릴게요. 여기서 가는 자리에 따라 청바지를 슬랙스로 스니커즈나 운동화를 구두나 첼시부츠로 매치해주시면 유동성 있게 코디가 가능합니다. 처음 입문하는 브랜드를 제가 추천을 드리면 무신사 스탠다드 싱글 블레이저를 추천드리고요. 이게 제일 기본 형태라서 그냥 어떤 코디에나 무난하게 녹아들 수 있는 기본 형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없으신 분들은 그냥 구매하시면 됩니다. 라는 블레이저가 있어서 다른 블레이저를 구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요즘 트렌디하게 입는 거는 이렇게 3버튼으로 V존, 이게 V존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좀 높게 나온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런 브랜드를 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런 핏이 좀 스타일리시하고 트렌디하게 코디가 가능하거든요. 기본 블레이저를 내가 좀 더 돈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코스 거로 입문하셔도 정말 좋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블레이저를 자주 입는데 미니멀한 코디를 특히 잘 입는다 하시는 분들은 이 미니멀 자켓 이것도 추천을 드릴게요. 블레이저랑 똑같은 느낌으로 코디가 가능한데 버튼이 없는 자켓이라 미니멀 코디 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가디건이에요. 가디건 같은 경우에는 편하게 꾸미기가 좋아요. 블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불편한 감이 살짝은 있거든요. 블레이저 입고 가기 오바스럽다 하면은 그냥 가디건으로 꾸미면 됩니다. 근데 아쉬운 게 가디건이 오버핏이라도 트럭커 자켓이나 블레이저처럼 체형 보정이 그렇게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어깨가 좀 있으신 분들한테 잘 어울리는 편인데요. 대신 코디가 너무 쉬운 아이템이라서 데일리로 정말 매치하기가 좋습니다. 실패 없는 데일리 코디를 추천드리자면 중청에서 진청 어두운 톤의 청바지랑 컨버스 아니면 독일군 커먼프로젝트 같은 남친룩 스니커즈로 매치해주면은 호불호 없는 그런 코디가 가능합니다. 베이스로 추천을 드리고요. 슬랙스랑 매치했을 때도 너무 예쁘게 나오니까 가는 자리에 따라 청바지를 슬랙스로 남친룩 스니커즈를 구두나 첼시부츠로 유동성 있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처음 입문 컬러로는 카멜 색깔을 추천을 드릴게요. 한국인이 좀 피부가 누런 편이라서 카멜 컬러가 그렇게 잘 어울리는 건 아닌데 데님이랑 컬러가 정말 찰떡이기 때문에 브라운 컬러를 제가 적극 밀고 싶고요. 피부가 좀 누레보이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그레이 컬러로 입문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추천 브랜드로는 엘무드를 추천드리고요. 봄에 추천을 드렸었는데 지금 가을 와서도 이만한 게 딱히 없어서 자세한 리뷰는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MA1이에요. MA1이 원래 있었는데 지금 탔다가 너무 안 보여가지고 사진으로 대체했어요. 이해해주세요? 일단 MA1은 비행기 조종사들이 있는 그런 자켓으로 알려져 있는데 너무 편하고 의외로 어떤 코디에나 너무 쉽게 어울려서 손이 정말 자주 가는 아우터 중 하나예요. 예쁜 아우터 다 사놓고 꾸미는 거에 관심이 좀 뜸해지고 귀찮을 때 어느새 보면 MA1만 입고 다니거든요. 기장이 짧게 나와요 대부분 비율적으로도 보안이 좋고 대부분 충전재가 들어가게 나오기 때문에 왜소한 체형이 보완이 잘 됩니다. 마려하신 분들한테는 진짜 무조건 있어야 되는 필수템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단 그래서 덩치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부해 보일 수가 있겠죠. 데일리로 입고 다니는 건 무난하고 예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좀 멋져 보이고 싶은 자리에 입고 가면 후리한 느낌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코디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예시를 보여드리면은 후드티, 후드집업이랑 매치했을 때 정말 시너지가 좋거든요. 청바지에다가 컨버스, 반스 이런 캐주얼한 스니커즈를 매치해 주시면은 코디 끝입니다. 대학생 필수 코디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내가 멋부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커팅진에다가 첼시부츠를 매치해 주시면은 스타일리쉬해 보일 수 있어요. 적극 추천드리는 코디입니다. 입문 브랜드로는 제가 로스코 MA1을 추천드리고요. 이것도 리뷰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본을 투자해서 퀄리티가 좋은 걸 구매하고 싶다 하시면 알파 인더스트리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라이더 자켓이에요. 멋부리고 싶다면 불편함을 감수해야 된다는 말이 이 라이더 자켓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싶어요. 남성미를 뿜뿜할 수 있는 그런 자켓이거든요. 대신 다른 아우터에 비해 불편해서 멋내고 싶은 날 아니면 손이 잘 안 가요. 가죽은 돈을 좀 드려야 퀄리티가 있어 보이고 스타일리쉬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소개 순서를 좀 뒤에 뒀어요. 중요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트러커 자켓과 비슷하게 크롭한 기장으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비율적으로 좋아 보일 수가 있고요. 가죽 특성상 핏이 탄탄하게 잡히기 때문에 체형 보완에 좋습니다. 이런 더블 라이더를 응문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내가 깔끔하고 무난지게 코디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싱글 라이더를 추천을 드릴게요. 미니멀하고 좀 포멀하게 코디가 가능하니까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이런 싱글 라이더 쪽이 더 잘 어울리겠죠. 그래서 제가 이 라이더를 활용한 기본적인 코디들을 말씀드리면 블랙 티셔츠, 바지, 첼시 부츠 이렇게 올블랙으로 좀 시크하고 섹시한 느낌으로 코디할 수가 있고요. 바지가 슬림하기 때문에 마르신 분들이 잘 어울리겠죠. 하체가 좀 두꺼우신 분들은 와이드한 핏감의 블랙진이나 슬랙스를 매치해 주시면 세련되고 시크한 느낌으로 매치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요즘 크림진 유행하잖아요. 피부톤 안 타고 잘 어울릴 수 있는 조합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를 좀 기본적인 코디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이런 라이더의 남성적이고 센 느낌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청바지에다가 컨버스, 후드집업이나 후드티를 매치해 주면 대학생 꾸안코 룩으로 데일리로 입을 수 있습니다. 개강룩 1위 했던 코디라 저도 너무 좋아하는 코디이기도 해서 꼭 추천드리고 싶네요. 추천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양가죽 더블 라이더는 도프 제이슨을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예전에 소개를 드렸었는데 다시 소개시켜 드려도 괜찮다고 생각이 드네요. 싱글 같은 경우에는 로파이 제품을 추천을 드려요. 포멀한 느낌에 잘 맞게 가죽 퀄리티가 탄탄해가지고 좀 고급집입니다 많이. 이것도 리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스페로네하고 도프 제이슨도 싱글 둘 다 있는데 거기꺼도 구매하셔도 충분히 상관이 없어요. 거의 또또또이에요. 소가죽 비바 스튜디오 더블 라이더로 입문했었는데 구매한다고 하면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혹시나 그래도 소가죽으로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기본 라이더는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변형된 가죽 자켓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박새로이 때문에 한번 열풍이 불었었죠? 트렌디하게 입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트렌치코트 맥코트예요. 가을하면 정말 빠질 수 없는 스타일리쉬한 아우터죠. 이게 롱한 기장감에다가 여러 가지 디테일들이 달려 있어서 이 아우터 하나만으로도 정말 스타일리쉬해 보이고 멋져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아우터인데 코디가 쉬운 건 아니라서 라이더처럼 뒤로 뺐어요. 근데 아쉬운 게 이게 롱 기장 아우터다 보니까 패딩이라든지 코트 이런 거에 레이어드를 못해서 입는 기간이 엄청 짧아요. 근데도 멋부리기엔 이만한 아이템이 없기 때문에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근데 내가 이런 트렌치에 너무 꾸민 느낌이 싫다 과하다 하시는 분들은 백코트로 구매하시면 좋거든요. 어깨가 레귤론 소매로 됐고 더블이 아닌 싱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캐주얼한 느낌으로 매치가 가능합니다. 덜 꾸민 느낌으로 착용이 가능해서 이런 맥코트로 입문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마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블로 된 게 잘 어울리고요. 근데 내가 좀 덩치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맥코트가 잘 어울립니다. 레귤론 소매라서 어깨가 좁으신 분들은 진짜 엄청 좁아 보여요. 저도 좀 잘 안 어울리는 아우터지만 옷을 좋아하니까 좀 입는 코디 같은 경우에는 트렌치코트의 핏에 따라 갈려요. 이렇게 루즈한 트렌치 코트 같은 경우에는 하의도 요즘 유행하는 와이드 핏 데님 있죠. 아니면 슬랙스 좀 스타일리시하게 매치가 가능하고요. 이너 같은 경우에는 후드집업이나 후드티를 매치해서 스트릿하고 캐주얼한 느낌으로 트렌치코트를 매치할 수 있거든요. 데일리로 매치하기가 부담이 덜 해가지고 좀 저도 자주 입는 코디입니다.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캐니멀 코디가 가능해요. 루즈한 느낌이지만 바지도 또 통일감 있게 전체적으로 미니멀하게 코디를 하면 좀 미니멀한 캐주얼룩 그런 느낌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정핏으로 나온 트렌치코트 같은 경우에는 구부기장의 슬랙스나 청바지를 매치해 주시면 돼요. 거기다가 더비슈즈나 첼시부츠를 매치해 주시면 기본적인 트렌치코트 코디 베이스를 깔 수 있습니다. 제가 트렌치코트 추천한 영상이 코디 정말 많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트렌치코트 추천 브랜드로는 이번 가을 시즌에 나온 인사일런스 트렌치코트 정말 예쁘더라고요. 맥코트도 예전에 샀는데 지금도 가지고 있는 인사일런스 맥코트입니다. 정핏 트렌치코트 같은 경우에는 투어를 추천을 드릴게요. 미니멀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에 특화된 그런 브랜드라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야상도 정말 있으면 너무 좋은 그런 자켓이거든요. 비유하자면 항공점퍼 같은 포지션이에요. 기장감과 디자인은 아예 다르지만 이것도 좀 밀리터리 기반이어서 내가 꾸미는 거에 관심이 뜸해지고 귀찮아질 때 어느새 이것만 입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항공점퍼가 싫다 하시는 분들은 야상으로 추천을 드려요. 코디 같은 경우에는 캐주얼한 코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유리한데요. 셀비지 데님이나 레귤러핏, 와이드핏의 청바지를 주로 입으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립니다. 뉴발란스 운동화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 시너지가 좋아요. 체형 같은 경우에는 덩치가 있으신 분들도 워낙 이게 부주하게 나와가지고 안의 체형이 어떤지 잘 안 보입니다. 내피도 대부분 달려 나오기 때문에 가을에서 초겨울까지 입기가 좋아요. 효율성도 좋은 아이템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필수템이죠. 대신 꾸미거나 격식을 차려야 되는 자리 그런 데에서는 후리해 보이기 때문에 감안하셔야 되고요. 항공점퍼와 다르게 기장감 때문에 다른 느낌의 스타일리쉬함이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순 없고 코디가 좀 다르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야상에는 후드집업이나 후드티를 매치했을 때 정말 예쁘게 어울리기 때문에 기본 코디로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꾸미고 싶다 야상으로 셀비지 데님 거기에다가 첼시부츠 레드윙 그런 부츠 종류 있죠. 그런 거를 매치해주시면 원낼 수가 있다는 거 껴입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효율성만 따지면 트렌치코트 압살입니다. 추천 브랜드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중저가 브랜드 추천드리고요. 내가 좀 더 돈을 투자해서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리지널 야상을 추천드리거나 아니면 제가 구매한 브랜드 커스텀 멜로우 거 추천해드릴게요. 커스텀 멜로우는 가격대가 좀 있는데 만듦새 좋게 나와서 추천드리는 거고요. 오리지널 야상 같은 경우에는 근본은 근본이니까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아우터 통 비워서 소개를 다 드렸고요. 내가 좀 더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달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됐다 하시면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원하시는 정보를 최대한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꼭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